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유래 뉴스 정면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약간은 무더운 주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유래 뉴스 정면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부기학과 신유래입니다. 제가 앞서 날씨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봄날씨인지 초여름 날씨인지 약간은 헷갈리는데요. 오늘 서울의 최고기온이 어제보다 높았고 일부 지역은 초여름 더위까지 나타났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는 만큼 기온 변화에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날씨 이런 날씨에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비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날처럼 강하고 요란한 호우가 집중된다고 하니까 날씨예보 잘 챙겨서 주말 계획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연결해서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 관련 입장 들어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이번 주 승부 이종근 정치평론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신유래 뉴스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신유래 뉴스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호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제가 우연하게 말해요. 아침 프로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거기는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는 코너가 영민한 뉴스더라고요. 네. 우리도 뭐 하나 이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상한 면허사 우영우 해가지고 뭐 이상한 뉴스라든지 사실 우리가 다루는 게 다 이상한 뉴스들 아니에요. 뉴스가 사실 이상한 것들이니까 뉴스가 나오겠죠. 뭐로 이룬져야 되나? 생각 한번 해봐요. 혹시 의견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샵 연구소, 옹물정공구서로 내가 자기한테 울어봤지? 아니 뭐 그 우영 아 이우영 우영우가 아니라 우직한 뉴스? 우둔한 뉴스? 뭘 해야 주신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참 유령 뉴스? 율에다가 0을 합하면 유령이 되잖아요. 거스트? 네. 그럼 가짜뉴스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아니 갑자기 그걸 야 이거 이름을 좀 지어야겠구나. 근데 아쉽게도 또 이번 오늘이 이 막반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막반이죠. 이번 주에 막반. 이번 주에 막반. 다음 주에 뭐 안 나온대봐요. 다음 주 월요일엔 제가 이제 민방위 훈련 와 지금 막 그냥 문자가 쏟아지네. 뭐라고요? 월요일이 기대된다고. 거짓말하시는 것 같은데. 우와 그렇구나.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또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정말 우리 이우영 아나운스로 해서 이름 코너 이름 좋은 거 하나 있으면 하나 지어주세요. 우물전 공구사 샵 공구사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할 텐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드립니다. 벌써 7260님 벌써 보내주셨잖아요. 우쭈쭈 뉴스 아 좀 아쉽네요. 아 그래요? 제가 굉장히 이거에 냉정한 편이어서 근데 진짜 여기 냉정하게 나오셨네. 3277님 청취자 힘 빌리지 마시고 자체 해결하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보세요. 이 3277님 자체 해결 아니 이우영 아나운서 이름이 저거 해가지고 한 거니까 이우영 아나운서가 해야죠. 1539님 간신한 뉴스 간신이요? 간신한 뉴스 아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어제 기자회견 이후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최상명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최상명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예고를 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협치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압박을 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기자회견 직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최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1년 9개월 만에 열린 윤 대통령의 회견 직후 쏟아진 야당의 날선 반응에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또 민주당의 압박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지속돼온 입법 폭주 규탄대회 거부권 항의 집회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양국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등 총 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과 후의 과정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국민의힘의 규탄대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민주당의 항의 집회 손으로 똑같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변함없는 입장과 야권의 강경한 태도만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난감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어제 전해드린 것 처럼 국민의힘은 신임 원내대표로 추경호 의원을 선출을 했고요. 앞서 최상병 특험법의 경우에는 윤재욱 전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추신임 원내대표도 아마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지난 2일 본회의 통과 과정을 참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간만에 합치 협치를 이룬 결과였습니다.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들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전국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자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퀴즈입니까? 5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의 정리 자체 정리 여론조사입니다.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의 전화 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 자 내가 퀴즈 낼 게 많아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참여를 해야지. 괜찮습니다. 참여는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직무의 평가가 24%예요. 2주 전하고 똑같아요. 이게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성향을 벌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점이 사실은 대통령직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볼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선거가 끝나면요. 선거 결과의 동조현상이 보통은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이긴 쪽 정당 지지율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끝나고 쭉 떨어졌어요. 20%대로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봐도 그런데 이게 한 2주 지나면 좀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오르지를 않아요. 한국갤럽 기준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지율이 그 정도 압승됐으면 쫙 올라가야 되는데 지지율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이것도 신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은 선거 동조현상 때문에 이게 쭉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쯤이면 올라가야 되는데 꿈쩍을 안 해요. 이 점을 굉장히 사실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또 하나 참고할 게 있습니다. 이거 퀴즈 들어갑니다. 13대에서부터 20대까지 대통령 취임 2주년 무렵에 대통령 지지율 가장 낮은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자 이호영 아나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완전히 틀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2주년 2주년 때는 33%였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44%고 김대중 대통령은 49% 노무현 대통령 33% 김영삼 대통령 37%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24%예요. 윤석열 대통령 제외하고가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합해서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 지지율을 보면 노태우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제로 처음 뽑은 대통령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무렵 1990년 2월이었는데 28%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입니다. 자 이거를 놓고 보면 지금 20%대가 노태우 정권 때하고 지금하고 두 개밖에 없는데 노태우 정권보다도 지금 정권의 지지율이 더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좀 눈여겨봐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물론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참 부정률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노태우 정권 때는 긍정률이 28% 이만 반해서 부정률이 4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부정률이 67%거든요. 그런데 이게 2주년 때 부정이 60%를 넘은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이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기댈 때는 여론밖에 없어요. 야당한테 기대겠습니까? 야당한테 기대가지고 뭐 하면 야당이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여론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그나마 정권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34%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또 뭐가 또 오를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장래 지도자 선호도에서 정치 지도자 선호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선호도도 지난번에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푹 꺼졌던 거는 선거 동조연석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래야지 이게 이게 사실은 아 선거 때문에 잠깐 그 충격 여파가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다는 거 계속 이렇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는 거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제 했던 걸로 해서 일단 기자회견을 했다. 이러면 지지층은 굉장히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텐데 문제는 중도층이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지지율이 오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오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이게 오늘이 10일이잖아요.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9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도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이슈가 여론조사에 완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3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여론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이 과연 여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 글쎄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 현 정권 대통령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신임 여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추경호 의원 당선 소감에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108명이 똘똘 뭉쳐야겠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당의 단일 대우를 강조를 했습니다. 내부 단결이 중요하다. 이란 입장인데요.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이 돼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 힘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 이것을 통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원내대표가 마주한 환경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22대 국회에서 소수 여당을 이끌고 출범 2년을 넘긴 윤석열 정보를 국회에서 뒷받침해야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등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각종 특검과 쟁점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여권을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추원내대표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또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나아가 한동훈 특검법까지 밀어붙일 태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원내대표가 총선 참패 주된 원인으로 꼽힌 수직적 당정관계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국민의힘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도 추원내대표에겐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까지 반드시 가져가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앞으로 마주한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원구성 협상부터 시작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평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만만치 않죠. 일단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뭐냐면 해병대원 특검법. 우리 저기 해병대원 특검법이라고 합시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고 해병대원 유족들께서 이 정치권에서 자신의 아들 이름이 자꾸 들먹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의견을 해병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유족들의 그 마음은 굉장히 존중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칼럼을 쓸 때나 뭐든지 해병대원 특검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고인에 대한 예의 그리고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 정말 뭐 이거는 뼈를 녹이는 아픔일 텐데 거기다 정치권에서 자꾸 자기 아들 이름 들먹이는 거 그거 좋아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쓸 텐데요. 이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가 제일 지금 사실은 첫 번째 과제라고 보는 게 지금 뭐 아예 그냥 대놓고 나는 찬성하겠다라고 제의 넘어오면 라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죠.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일단은 어제 이 추 신임 원내대표의 일성이 뭐냐 하면 아 진짜 이게 똘똘 뭉치자 이거였었는데 이 속에 함의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탈표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민주당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어제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회의장은 어디서 나와요? 여당 아니 그 땅에서 나와요? 하늘에서 나와요? 과반 의석을 가지고. 과반 그렇죠. 제1당에서 나와요. 제1당에서. 1당이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제일 중요하죠. 국회에서. 1당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법안을 통과시킬 때 그 길목을 지키는 게 법사위원장인데 이거는 이 당한테 주는 게 관리였어요. 이게 관리였어요. 그리고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일을 많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가 맞는 게 관리였어요. 자 이게 관리였어요. 근데 자 퀴즈 들어갑니다. 관습법이 법이에요 아니에요? 관습법이 법이냐고요? 법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요. 그런데. 예전에 수도 이전 관련해서 관습법이라고 나왔죠. 맞아요. 오우야. 와. 우리 총명 뉴스로 해야겠다. 총명 뉴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영특한 뉴스. 영특. 영 자가 들어가면 김영민 아나운서랑 헷갈려요. 그런데 저도 영이니까요. 그러네. 저희 둘이 그리고 영함을 맡고 있거든요. 이유영민. 이렇게 되네. 저희 둘이 YTN 라디오에 영함을 맡고 있거든요. 영함을. 그러네. 그런데.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런데요. 관습법. 관습법.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관례도 관습법 범주에 포함한다고 했을 때 법을 만드는 국회가 바로 그러한 관례를 무시하게 되면 과연 국회에 있어서의 기능과 역할, 존재 의미 등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사실 그래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가치는 뭐냐 하면 소수의 의견도 배제하지 않고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석수는 1.8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하지만 국민의힘을 찍은 유권자와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유권자들, 투표한 유권자들의 차이는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건 반 반씩 가져간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반을 이걸 그러면 반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한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국회 스스로가. 저는 그것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압도적인 의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관리는 존중해 줘야 되고 우리가 흔히 국회는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얘기를 하고 민의의의 전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민의의 전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민에는 민주당 지지자나 야당 지지자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의힘 여당 지지자들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에서 민의의 전당을 지키기 위해서의 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 또 한에는 국민 명령이다. 맨날 여야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국민 명령이라는 거 얘기를 하면서 만일 관례를 이렇게 무시하고 다 가져가게 된다면 사실은 국회라는 것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진영의 전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도 저는 좀 잘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 상당히 녹록지 않는 가시밭길은 참 중요한데 아 이거 참 큰일이네요. 섭외를 하려고 어제 문자를 넣는데 답이 없어요. 추경호 원내대표. 야 이거 좀 우리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관계자분이 저희 방송 듣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반응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이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나요? 그거 안 봤어요. 중요합니다. 중요하군요. 그런데 그거 봤으면서도 안 본 척하는 방법 알아요? 비행기 모드로. 맞아요. 안 해. 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잘난 척지 그만하세요. 아니야. 한 거 여쭤보셨는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의료기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의비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반발하면서 주의료의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에 이어서 오늘도 전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전국적 휴진은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휴진을 뜻한다 이렇게 전의비 측이 이야기했는데 앞선 휴진 때처럼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전망이고요. 의대 교수들은 휴진에도 응급, 중증,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한다고 합니다. 휴진이 의무일까 아니기 때문에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지만 대다수 병원은 예정된 진료나 수술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에서도 대규모 휴진 움직임은 아직 감지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휴진 움직임은 있으나 정상 진료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교수들이 휴진으로 맞서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엽니다. 대한의사협회, 의협과 전공의 등이 빠진 채 출범한 의료개혁특위, 앞선 1차 회의에서 중증, 필수의료보상 강화 등 4대 논의 과제를 선정을 했고요. 오늘 2차 회의에서는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과 4대 과제, 구체적 의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법원 요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하고요. 전의비와 별개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의교협은 이에 맞서 어제 의대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의대정원 확대정책 중단 판원서를 법원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이면택 의협회장은 의협회관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대한의사협회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윤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을 속여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하면서 의대의 정원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다라고 하면서 의료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도 의협은 입장을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갈등 현 대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도 여기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해서 휴진에 참여하고 이런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주목한 부분이 뭐냐면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분들 그리고 외국의 의사들 이런 분들이 한시적이나마 우리나라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지금 입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굉장히 많은데 반발은 당연히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반발을 함에 있어서 제가 좀 바라는 것은 행여 인종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반드시 자제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생명을 다루는 건데 거기에서 피부 색깔이나 나라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을 물론 모두 갖고 있겠지만 실수라도 좀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걸 한다면 조금 그런 이미지의 훼손이 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물론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좀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죠. 불안해하고 실제로 외국의 어떤 그러한 의사들 저건데 이게 이런 조치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내려진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시기에 외국 의사들 외국 의대로 졸업한 외국 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의 미국 내 취업을 허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게 참 힘든 얘기인데 과거 있잖아요. 과거. 과거에 독일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냐 하면 독일 이외의 유럽 국가에서. 그때는 유럽 유니언이 완전히 탄생되기 전에 얘기인데 그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의대로 졸업한 사람이 독일 이외의 국가에서 의대로 졸업한 사람이 독일에서 의사 취업이 됐냐 하면 사실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렛퉁스와겐 그러니까 구급차 앰블런스 여기에 탈 수 있는 의사 응급의사의 역할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데 요새는 그런 규제가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는 본인의 인종차별 논란을 겪고 있는 본인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은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혹을 받는 것은 의사 전체에 대한 이미지에도 좋지 않으니까 인종차별 의혹 같은 것들을 실수했지만 다시 그런 실수는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하나요. 왜 날봐요? 네. 볼 곳이 교수님밖에 없어서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사람이 나밖에 없네. 최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에 대해 사이코패스 선별감사 진행을 위한 프로파일러 면담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 프로파일러들이 최 모 씨를 찾아가서 검사 동의 여부를 물은 뒤 최 씨가 동의할 경우 심리검사 등 각종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총 20문항에 40점 만점이래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일단 어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구속됐다는 점까지는 전해드렸는데 신상공개 가능성이 거론이 됐는데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가해자도 가해잔데 피해자의 신상도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가해 우려 등 여러 요건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라고 합니다. 다만 최 씨가 소속된 서울의 모의과대학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징계 절차를 진행해서 최 씨를 징계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어제 YTN에서 있었고요. 앞서서 지난 3월에 있었던 경기 화성에서 있었던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하고 또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네아의 경우에는 머그샷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번 최 모 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신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신상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이 범인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의 2차 가해 가능성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신상 공개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죠. 지난번에 왜 누구는 신상 공개하고 안 하냐 그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는 경찰이나 검찰 개인적으로 이거 공개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따르는 거니까 저는 이번에 이 범인 같은 경우에 신상 공개 피해자 때문에 안 하는 건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 온라인상으로는 이미 이 범인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런 이유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범인의 인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인권 피해를 당한 것도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다 2차 가해라는 그런 소리까지 듣는 상황이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정말 같은 세상 사는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해자를 최대한 도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보호해 주고 피해자 유족들도 함께 보호해 주는 이렇게 돼야 되죠. 이거는 뭐 따뜻한 세상 이 정도다 아니에요. 이건 저는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의무를 발휘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인권도 지켜지지 못한다는 사실 저는 모두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저기 월요일날 민방위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지금까지 이구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